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 스스로가 공주인 줄 알고 남의 집 안방 요강에다 똥을 오지게 싸는 그런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새언니가 평소 돈이랑 선물은 잘 주지만 마음과 정성은 전혀 없거든요. 아니 나는 공주인데 감히 이게 뭐하는 짓거리죠? 보는 위치를 정말 모르는 걸까요? 언제 새언니의 행동에 서운한 제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20대 후반 그리고 결혼 3년차 지금 현재 13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로 오빠가 딱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좀 늦게 결혼했어요. 이제 1년 됐죠. 아직 아이는 없고요. 참고로 새언니랑 오빠랑 동갑이고 저하고는 5살 차이 납니다. 여하튼 제가 요즘에 산후 우울증이 와서 그런건지 뭔지 자꾸 별거 아는 일에 예민해지는 것 같긴 한데요. 남편한테 고민을 털어놔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라서 그냥 여기 기혼자분들께 여쭤보려고 일부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새언니네 집이 좀 되게 잘 사는 편이긴 한데요. 거기다 새언니가 외동딸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평소 뭐랄까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르주아 같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그래서 저는 평소 뭔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결혼할 때까지는 이런 걸 크게 못 느꼈거든요. 당시에도 저 두 사람을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엄청 오래 만났죠. 그런데 저한테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저희 아기한테도 무조건 돈으로만 딱딱 해결하려는 느낌이라 난 너무 섭섭해요. 저번에 제가 임신했다고 소식을 알렸을 때 제 친구들이나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도 전화를 걸어서 직접 축하를 해줬지만 새언니만 카톡으로 어 축하해? 이런 짧은 메시지와 함께 네 남편이랑 가서 먹어 이러면서 아웃백 상품권을 보내줬어요. 아니 저는요. 이때 당연히 전화를 걸어서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고 바로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 순간부터 새언니의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기 이름 지을 때도 물론이고 나중에 성별이 나왔을 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또 그러다가도 저랑 같이 베이비 페어에 가서는 유모차를 사줘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낳은 뒤에도 백화점 상품권도 보내줬습니다. 물론 이런 새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은 있죠. 있지만 뭔가 진심이 담긴 축하를 하기보다는 그냥 매번 이렇게 대충 선물과 돈으로 떼어오리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거나 하다못해 작문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줬다면 그렇다면 저도 감동을 받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제 마음이 욕심인 걸까요? 나 너무 서운하거든요. 아 근데요. 저한테만 이러는 거야.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이젠 그냥저냥 괜찮아졌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한테도 그러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정말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나중엔 애 손발이 퍼레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란 남편과 저는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고요. 저 진짜 이때 너무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자고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지만 급하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가족 단톡에 올렸는데 이때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도 그 새벽에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딱 한 사람 새언니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 꽁꽁이 좀 괜찮아? 이런 짧은 카톡만 보냈고 나중에 퇴원할 때 단톡방에 얘기를 한 번 더 했는데 이번엔 그냥 보고도 씹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다들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를 하고 있는데 새언니는 그런 걸 보고도 그 어떤 말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면 애한테 따뜻한 옷 사주라고 그런 말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또 보내왔어요. 또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정말 이거 너무 딱딱하고 정하는 모습에 큰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또 대놓고 따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만 사원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저한테 남편이 에이 너무 그러지마. 그 친언니도 아닌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친언니 아니죠. 하지만 저희 오빠랑 새언니 엄청 오래 연애했던 사람들이고 예전에 저까지 셋이서 자주 어울려 놀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몰라도 저는요 진짜 친언니라 생각하고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선물들보다는 그냥 언니가 저랑 저희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또 가족처럼 챙겨주는 거 저도 모르게 바라게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언니 절대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상해지는 걸까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런 제 마음을 자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순수하게 고마워하지 못하는 거냐? 이러는데 요즘 계속 집에만 있어서 제 머리가 좀 복잡해진 걸까요? 아무리 새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안 돼요. 그냥 되게 서운한 생각만 자꾸 들고 있는데 정말로 제 친구 말처럼 제가 너무 예민한 겁니까? 댓글 1번 아이고 진짜 별 거지 같은 연병을 다 떨고 자빠졌네요. 미친 건가? 뭔데요? 뭐 얼마나 더 챙겨달라고 장문의 카톡이랑 전화? 정말이야? 그거면 돼? 어? 그래? 그럼 일단 지금까지 네가 받아 처먹은 거 그거 싸구리 다 토하고 언니 저는 전화 안 보면 충분해요. 이렇게 말을 해봐. 아니 아이가 그렇게 어리면 육아할 때 정신 하나도 없던데 이건 뭐냐? 선물은 꼬박꼬박 다 받아 처먹으면서 서운하네 어쩌네 하는 게 참 인간이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 내 댓글 맞아요. 요즘 같은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고 친히 길러주시는 공주님한테 이거 진짜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맞잖아요. 당장 카톡 500자 이상으로 사과하고 현대백화점 신선과일 코너에 가서 과일 세트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킥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아니면 직접 들고 오든가. 2번 혹시 여기에 저 새언니 지인들 없나요? 있다면 어서 말 좀 해줘요. 당신의 미친 시누이가 호강에 겨워. 어? 요강에 똥을 싸고 지금 이렇게 새언니 공개 자격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앞으로는 돈 10원 한 장 줄 필요 없다고 꼭 말해줘요. 3번 설마 이 세상이 너랑 네 새끼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알았지? 아는 겁니까? 돌았나요? 여기서 돈으로 떼운다는 말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그럼 그 돈은 뭐 쉽게 생기는 거야? 땅파면 나오냐고. 돈이 곧 마음이야. 마음이 있어야 돈도 가는 거라고. 그럼 너는 니네 시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마음을 쓰냐? 네 말처럼 아이랑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온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도는 줄 착각할 정도로 되게 한가한가 봐. 어? 보니까 욕 오지게 처먹고 글 지우고 도망갈 것 같은데 어림없다. 내가 너 박제했으니까 도망가지 마라. 끌깔깔깔. 4번. 꼬레 시 자라고 놀고 자빠졌네 진짜. 그럼 받아 처먹지나 말든가. 그럼 너는 평소 니네 시모나 니네 신호인한테 똑같이 하냐? 사랑이 가득 담긴 장문의 카톡. 전화 같은 거 자주 하냐고. 5번. 뭔데 너? 니네 새 언니한테 관심 받으려고 애 낳은 거야? 뭐 그럼 인정해. 6번. 너는 지금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야. 그냥 천성이 개사악하고 썩은 거지 뭐. 7번. 저기였으니 나 정말 궁금한데 애 낳은 거 맞아요? 뇌를 낳은 게 아니고? 여하튼 이제 그 돈마저도 떨어져 나가겠군요. 축하합니다. 8번. 그러니까 뭐야 이거. 주는 건 다 받아 처먹고 있으면서 진심이 안 느껴져가지고 서운하다 이건가? 아니 지가 공주야 뭐야 별거지 같은 게. 나도 사람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인간들은 지가 진짜로 공주인 줄 알더라고요. 그냥 지가 상전인 거야. 9번. 보면 꼭 이런 것들이 나는 F야 어쩌고 저쩌고. 뭐 공감을 해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소리 나불다불하지. 다른 사람들 죄다 악당으로 몰아가면서 말이야. 정작 지는 공감을 못 해주면서 무조건 지한테만 공감을 해달라고 해. 진짜 진진거릴 때마다 악아래를 확 위아래로 찢어버리고 싶다니까요. 이 마지막 댓글.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이거 보니까 또 PTSD 오는데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단어 안 쓰죠. 옛날에는 깍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좀 새침대고 약간 좀 정 없는 것 같고 못됐고 말 세게 하고 이런 애들 여자애들. 깍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게 도를 지나치면 진짜 이런 관종을 넘어서 진짜 지가 공주인 줄 아는 그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물론 정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5학년 때였을 거야. 이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지가 공주고 또 뭐든 자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배려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냥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애였어요. 거기다 집도 좀 잘 살다 보니까 주변에 한 두세 명 거느리고 다녔거든 여자애들을. 자기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주는 애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단지 지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이 지한테 맞서는 걸 못 견뎌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피해를 정말 많이 받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지 기분이 나빠. 그런데 내가 모르고 말을 걸었어. 기분 나쁜데 왜 말을 거냐로 시작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저를 선생님으로 하여금 두들겨 맞게끔 해초리 같은 거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떠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자리에 안 계셨을 때 저 새끼가 떠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보 같지만 별 변명도 못하고 몇 번 맞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까불어야 되는데 하루는 얘가 사람을 잘못 건든 거야. 남자애 중에 이름이 강오였나? 아무튼 되게 뚱뚱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 뚱뚱했어요. 진짜 공처럼 뚱뚱했는데 애가 되게 착했어. 맨날 바보처럼 헤헤 웃고 그런 애였는데 그런데 이 애가 얘를 건든 겁니다. 지 기분 나쁘다고 헛소리를 한 거지. 감히 네가 날 때 개겨 이런 식으로. 와 두들겨 패는데 남자애가 여자애를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험했으면 그 지 추종자들은 감히 끼어들지도 못했고 또 나머지 애들은 일부러 안 말렸어요. 저도 안 말렸고 말릴 필요가 없더라고. 너무 좋은데 뭐. 대신 코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평소 행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학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그 뒤로 그게 좀 고쳐지긴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미친 개는 역시 몽둥이가 약이구나. 잘 살고 있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